한 말씀만 좀 보태면 이 문제는 강상면으로 가느냐에 대한 질의가 나올 문제가 아니고 원안대로 두물머리 쪽으로 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강상면으로 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대통령 부부 일가의 땅을 처분을 하시든지 백지신탁을 하시든지 해서 이에 대한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제타의 문제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꾸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대통령 부부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